변호사님, 제가 방금 누누랑 통화했는데요. 남만큼 돌고래를 보러 가기에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? 햇살을 눈이 부셔 돌고래가 보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모자와 눈부신 방지 스티커를 착용했고 손떨린 방지 기능이 있는 십배율 상환경과 연속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. 아니 뭐, 네,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? 아, 저 근데, 변호사님, 저... 네?